안녕하세요. 제주스파업 박형국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시 해월읍 해월항인데 태풍 찬투가 폭삭한다고 해서 반파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와 지금 바람이 앞을 가리고 사람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갈려나 모르겠는데 바다 근처로 더 가까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물이 안 움직입니다. 물이 바람에 빗쓸렸으면 바다 빨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침 파도 보이십니까? 와 진짜 날씨 즐기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 오지고 질이고 뭐 이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 서귀포 쪽에는 지금 난리가 났고 올라오는 태풍을 가운데서 한라산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쪽은 지금 조금 여하가 덜합니다. 서귀포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토요일날 추석을 맞아서 지금 부산에 올라가는 길기를 타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태풍 때문에 못할 수 있는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자 이상하고 이번 제주도 산소 산소로 생선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주 애원하게 나와있던 특파워 박형골이었습니다. 아이고 적뷨업 rosoft Fell 형국 아 장투 그 친구 있다가 아이가 내일 아침 되야 도착한단다 니가 오늘 본거는 진짜 찬투 아이다 니 오늘 도대체 뭐한기고